어린이 사랑 크리스천 참 좋은 사람 임채무 두리랜드와 선한 영향력 150억 빚지고 두리랜드 다시 재개장 참 좋은 사람 크리스천 임채무 씨를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출생이며 1949년 9월 2일생으로 72세이며 대한민국 해병대 228기로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임채무 씨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두리랜드 CEO 임채무 임채무 씨는 1973년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사랑과 진실 나쁜 친구들 천년 지혜 등에 출연하며 꾸준한 방송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최근에는 기독교 방송 나를 살리는 찬송에 출연해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던 초등학교 2학년 때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갔던 그는 나이가 둔 후 집사인 아내의 전도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빈들의 마른풀같이 찬송가를 나를 살리는 찬송으로 꼽은 임채무 씨는 담비를 내려서 나를 촉촉히 적셔주옵소서라는 가사가 꼭 시를 쓴 것 같다며 교회를 열심히 안 가고 믿음이 약했는데 시들어가는 내 인생에 구원의 빗물 성령을 내게 주신다는 느낌이 요만큼 온다 아직 다 젖진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하나님 죄 많은 저를 한 번 더 다시 안아달라고 기도하면 그래 너희놈 이제 왔구나 하는 그런 포근함이 느껴진다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겠다며 모든 걸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보라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의 7080 원조 꿈미남 스타 4인방 중 한 명인 임채무 임채무 전성기 한 달 1억 수익 화재 임채무 하면 떠오르는 두리랜드 두리랜드에 200억 원 투자 평생 꿈꿔왔던 놀이공원 두리랜드 개장 아이들의 천국 두리랜드 임채무 빚 150억 집 두 채 팔고 화장실에서 살았다 결국 놀이공원 화장실에서 잠시 살았던 임채무 부부 그렇게 화장실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빚은 140에서 150억 원 정도 3년째 놀이공원을 운영 중인 임채무는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임채무답게 채무가 있다며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40에서 150억 정도다 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어 여의도에 집이 두 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았다 놀이공원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에 군용 침대 두 대를 놓고 1년 정도 살았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임채무는 그래도 지나고 나니 낭만이 있었다 저녁에 퇴근하면 아내와 둘이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한 잔씩 했다며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 못 산다 나는 방송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오전 5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도 2, 3시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짠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은 아파트 한 채에 200에서 300만 원 할 정도였다 배우 임채무가 전성기 시절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고 깜짝 고백과 함께 돈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48년차 배우인 임채무는 1980년대를 풍미한 원조 꽃미남 스타이자 30년 넘게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을 운영해 오고 있는 CEO이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된 MBN 더먹고 가에서 강호동은 1984년에 방영돼 시청률이 70%에 육박했던 임채무 주연의 드라마 사랑과 진실을 언급하며 그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느냐고 물었는데요 임채무는 광고 행사 야간 업소까지 뛰면서 한 달에 1억 원까지 벌었다며 그때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순식간에 큰 돈을 모았다며 이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비를 털어 놀이동산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이동산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채무는 아파트 두 채를 다 팔고 나중엔 아내와 함께 놀이동산 내 공중화장실에서 1년을 지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지금 집에 들어와 산지 1년이 됐는데 그때가 그립다며 죽기 전에 딱 1만 9천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천국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이령리에 위치한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1990년 5월 1일에 개정했으며 설립자는 탤런트 임채무인데요 2017년 10월 휴장에 들어갔으며 2018년 11월 재개장 예정이었으나 2020년 4월 4일부터 임시 개정했고 2020년 4월 30일 정식으로 재개정했습니다 40여 년 전 단역배우로 촬영차 당시 유원지였던 놀이동산 부지를 방문한 임채무가 어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에 취해 노는 동안 방치된 어린이들이 유리병에 발을 다치는 모습을 보고서 놀이공원을 설립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설립 동기가 됐으며 임채무는 1988년부터 준비했다고 하고 사비를 털어 1990년 5월에 두리랜드를 개정했는데요 개정한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마감대가 되어 문을 닫던 중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4인 입장료 8천원이 없어 어찌할지 고민하던 모습을 본 임채무가 그 가족을 무료로 입장시켜줬고 그날부로 과감하게 입장료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2020년 두리랜드 재개장 2020년 4월 24일 꿈에 그리던 두리랜드 재개장 개인이 200억 원을 쏟아부어 무상으로 놀이공원 복지를 해준다 입장료 한 푼 받지 않고 배우 임채무는 1990년부터 선행을 이어 왔는데요 금전적으로 아무 이득 없는 복지로 대단한 인기는 아니었지만 투자 대비 소소하게 시민들의 행복을 충족시켜줬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좌에 꽂히는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무상으로 두리랜드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었고 은행에서 150월 빌리고 사채도 끌었으며 아파트 2채도 팔아서 놀이공원을 지었지만 무료 개장으로 임채무의 적자는 점점 쌓여 빚이 불어났으며 3년 동안의 공사를 끝내고 다시 개장한 두리공원은 무료 입장을 없애고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양주 두리랜드의 종일 입장료는 평일 성인 15,000원 소인 2만원이며 입장료는 자유유인권이 아니고 순수 입장료이고 놀이공원을 이용하려면 따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생겨난 입장료 때문에 양주 두리랜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반응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비싸다 대 그래 이젠 돈 좀 받아라 두리랜드 후기를 찾아보니 비싸다는 시민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어른들은 탈 것도 없고 초등학생 아이도 시시하다며 금방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두리랜드의 긍정적인 시민들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실제로 임체모가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에버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건 맞지만 어른들이 탈 만한 기구는 없으며 아이가 많이 컸을 때 같이 갈 만한 놀이공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 가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해 세운 양주 두리랜드의 수비자가 안타까운데요 무상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곳에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리랜드를 비싸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른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방문하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일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 임체모님의 두리랜드가 번창하고 속히 모든 빚이 다 해결되기를 크리스찬티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티부였습니다